저거 내려오는 여자 물 마시지 않아요? 저 여자 가운데 저게 공사요 옆에는 아들이고 저렇게 꼭 사람이 데리고 댕겨요 오늘 아들이 직장 안 갔는가면 같이 먹는 거 같은데 우리 집에서 저런 게 앉아서 밥을 먹었대 놀랄 판이야 아 예 여긴 좋아 나는 탑지 뭐지 저런 게 앉아서 밥을 먹었대 아 놀랄 판이야 아 아 아 아 예 고춧가루 간장 남의 물 결대로 흰 고춧가루 20쪽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대 여기서는 안되지? 저쪽으로 가면은 내려갔어 너 올라올 때 엄마 성소책 갖고와 안경 오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거 사준다고 가자는데 내가 어디 가기가 싫어 여행가 다리가 성취를 묻은게 어딜 가기 싫어 이렇게 와서 먹은게 얼마나 좋아요 내 집에서 이렇게 먹은게 내가 우리 막둥이 안 났으면 어쩔까요 우리 막둥이를 났어요 막둥이한테 이렇게 사는데 가방 다 넣어서 오네 그게 내 책가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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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가방 해가 이만큼 오면 내려가거든 그러면 다섯시여 열고 오면 새가 그러면 내려가 아휴 밥먹었던게 공부해야지 아휴 밥먹었던게 공부해야지 아휴 밥먹었던게 오늘도 요리로 thou 나이들으면은 정신이 막 genere 공부하래요 성당에서 성소를 읽으래요 이렇게 10분 처럼 5 성서를 읽으면 이렇게 표시랑 희감서나 이렇게 읽으래요 성서를 읽으면 이렇게 표시랑 희감서나 읽어요 이 측면에서 아찔을 읽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니 중국 아찔을 읽을 것 같아요 고기 끓여주면 이렇게 상대로 꽉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 여러분께 소시onge 함께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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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